챕터 2-2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요번에는 저희가 바디를 만들어 볼 건데요 사실 바디는 굉장히 짧고요 별로 할 게 없어서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옷에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됩니다 말씀드린대로 바디 토르소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큰 덩어리 두 개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쉐입만 잘 나타내 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그다지 크게 신경 쓰실 게 없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큰 덩어리가 이렇게 일자로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요 각도로 있으셔야 됩니다 요렇게 실제로도 이렇게 있고요 저렇게 저기에 이제 배가 연결돼 있고 저 갈비뼈 끝부분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점 그 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갈비뼈가 요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제 목이 요렇게 달리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허리가 이렇게 붙고요 이제 뭐 엉덩이랑 다리가 이렇게 붙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여기는 요렇게 나오고 여기가 들어가고 엉덩이 나오고 뭐 이제 어깨 쪽이 다시 뒤로 이렇게 빠지고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일자가 아니고 이렇게 기울어야 됩니다 뭐 실사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될 게 많고 좀 복잡하고 어렵지만 이건 저희가 좀 생략도 많이 하고 비율도 많이 낮췄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할 게 없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 그냥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린더를 하나 불러와서 이렇게 목을 만들어 줄 겁니다 목의 위치가 조금 중요한데요 저희가 헤드를 반으로 이렇게 자를 거잖아요 뭐 딱 반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귀를 기준으로 반으로 자른다고 생각을 하면 목이 그 잘리는 중간에 있으면 좀 애매하겠죠 이런 식으로 반으로 할 건데 목이 저렇게 겹쳐버리면 나중에 애매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앞으로 땡겨서 최대한 간섭이 안 받도록 위치시켜 주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갈비뼈 부분을 이제 만드는데 큐큐브를 불러와서 대강 모양을 잡아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꼭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스피어를 불러오시든 뭘 불러오시든 불러오셔서 그냥 저 모양만 나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살짝 기울여서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이나메시나 뭐 여기서 큐큐브에서 서브디바이드를 올리셔도 되고요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제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승모근이라고 하죠 이 부분을 좀 플랫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를 플랫하게 유지시켜주세요 저는 그냥 바로 위에 거를 그냥 바로 복제해와서 골반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각도를 저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다이나메시를 돌리셔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시다시피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기 허리 부분이 살짝 들어가 있잖아요 좀 많이 과장을 하면 좀 더 스타일라이저 한 그런 모델링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각자의 스타일이나 판단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너무 과하지도 않고 좀 뭐 그렇다고 없지도 않은 요정도 상태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몸통은 별게 없죠 뭐 저랑 비슷하게 안 나왔거나 저랑 똑같이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틀린 게 아닙니다 끝까지 해보세요 자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último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